보민irl 오 apert 그만! 그만!! 그건 아니야!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니트가 그거 아니야 이제는 저 뭔가 새로운 것 좀 해줘. 맨날 똑같아 너. 근데 너무 식상하다. 아니야. 바꿔. 너 지금 기현이 따라는 거 아니야 지금? 마치 기현이 내 딸? 뭐? 내가 바꾼 거 너 알잖아. 내가 꽉 찢었어.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 가슴이 아파. 아무튼 제가 새로운 것 좀 부탁해. I say zero, you say one go. 새로운 것! 새로운 것! Let's go! 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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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! 풀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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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